라이브 픽입니다. 버린 복권 번호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등 로또 당첨자가 1년 가까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9월 16일 동행복권 사업자에서 추첨한 1등 복권의 수령금 무려 10억 원 이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이 무의미하게 아직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괜스레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하는데요. 지급 기간이 만료되면 복권 기금으로 비속돼서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와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10억 복권의 수령일, 주인 없는 복권의 당첨 번호는 4, 7, 17, 18, 38, 44고요.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라고 하니까요. 1년 전 부산 사상구에서 복권 구입하신 분들 더욱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1억 천금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으니까요.